잇따른 장애인 학대 소식에 사회적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9%로 가장 높았는데요. 장애인들의 학대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위공허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0년 전국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순이었습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8.7%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이 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3.2%로 나타났으며,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로 지난해 대비 6% 증가했고, 이웃이나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로 지난해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9.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35.2%,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해, 취업 제한 명령 대상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 학대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 장애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